오늘은 라코타, 라코타, 코타 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, 여기에 오옹빠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오옹빠라고 되어 있습니다. 라코타 오옹빠라 이게 to bind something, to wrap, 그 다음에 to lay as a baby into a cradle 요람입니다. 요람. 그래서 이게 오옹빠라가 어부바입니다. 어부바 오옹빠라 어부바 자, 여기 지금 미국에 원주민 네이티브가 있죠 여기를 갖다가 나무로 만든 또는 갈대 나무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잘 짰습니다 천으로 동동 감아놨습니다. 애기가 움직이지 않게 사랑이 엿보입니다. 한국의 어부바는 없는 행위를 말하고 라코타는 요 크레들 나무로 만든 요 크레들을 동유매는 거 그죠? to bind to bind, 싸다, to wrap, 그 다음에 애기를 두다 이렇게 어부바, 어부바, 짜매다, 싸다, 두다 우리말로 어부바, 라코타 옹빠, 오옹빠, 옹빠, 어부바, 옹빠 라는 것입니다. 너무나 비슷합니다. 말이. 라코타 였습니다.